안녕하세요. 청소년 말이에요? 청소년 말이에요? 청소년 말이에요. 생일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저토마테! 최초일의 하유카프 하유푸브 모임을 서울의 도쿄에서 개최합니다. 이번엔 소스의 인원과 특별한 컨셉바티를 계획주임으로 벌써부터 경쟁률이 높은데요. 더욱 지나고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모임이니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커뮤니티나 쿠키커플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오시면 제가 선물로 뽀뽀를 해 드릴게요. 아이고... 아무도 안 오겄다 이론샹!! 오~~ 진짜 옛날에 뺏어 진짜요 아, 진짜요? 하자, 하자, 하자 하하하하하 하은글를 만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어? 10월 9일이요, 하은글를 응 10월 9일이 하은글를 만들었을 때 그 전까지 농민,女,子, 아이들 字가 없었을 때 아, 그러면 그게 좋아요, 큐코! 그래서 이 사람들이 Unter광역을 낳으면 했기 때문에 이것은 Alfve인테니어 아참하고 간단하고 그래서śmy만 금방 좋은 금방 진짜 제가 생각나게냐 아참이 있어 이제부터 있었으면 한국어로는 한국어로 말씀해주세요 무엇이래요? 큐그리에나그리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오 머리가 좋다고 하자면 얼굴이 Dre 산저먼트 aros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Austria는 1번에 이동될까요? 그런데 자신을 가지고 바이러스 하기면 방식이 정말 난 portrait일 것 같아요 손이 동oms으로도 칸 칸 왕왕 여기가 라는 음식점입니다 민원인에 이쪽으로 이렇게 엄청 큰 거예요 정말 안 좋아요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이런 느낌이네요 이곳은 정말 싫어하네요 하이템? 하이템 수시가 좋아하네요 하이템 수시가 좋아하네요 하이템이 좋아하네요 이곳은 그리쌤가 한국에 숨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연락을 받아서 전화 드렸어요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정말 좋은 곳이네요 하이템이 좋아하네요 하이템이 좋아하네요 하이템이 좋아하네요 하이템이 좋아하네요 오니온스 라이스입니다 여기 넣어서 먹어요 한국의焼肉 감사합니다 박김치에요? 네, 박김치 아, 네 오니온스 라이스입니다 이건 낙지 않네요 일본에서 먹을 수 있을까요? 응 ieties вообще 그 후에 나중에 식용어는, 소금을 처음에 먹었죠. 아... 고급적이지 않습니까? 고급적이지 않나요? 혹시, 전 시각이 있었던 사람은 고급적이지 않나요? 아니... 미국은 롱쌈어의 역회에 있는 그런 식으로 먹어요. 네? 그래서 농가가 아니라... 맞아요, 그렇죠! 《よっけ》 《よっけ》 《よっけ》って知ってるけど 《よっけ》 《よっけ》あんまり好きじゃないですか? 好きや好きや好きや 好きじゃないなら全部ゴミしてもいいですよ 《よっ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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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食べていいのよ? みんなで一緒にいただきましょう いただきます いただきます これちょっと食べてみようか この物食べるの? 《よっけ》あんまりなくなってるの? だから初めてだ 生はあんまり食べない 美味しい 肉っていう感じがしないね 《よっけ》 美味しい物は味わって食べないと 韓国は陸店に行ったらこんなに玉ねぎ、酢を入れてる 大好き 《よっ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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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味しい 肉のチヂミです 肉のチヂミです 肉のチヂミ 肉のチヂミの方が… 肉のチヂミの方が… 《よっけ》 肉のチヂミの方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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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当に美味しいです 教えてもらって 肉のチヂミの方が… 美味しいですか? 私はこのままです 《よっけ》 いうのがめちゃめちゃ美味しい 《よっけ》 あー… 醤油の味があるお母さんが好きかもしれないです 食べてみましょうか? はい 待ってください 普通です 이것은 월쩍? 최근에 판매하시는 것을 언제 썰어. 저는 월쩍 가지고는 쑤achu에 정리할 수 있어야 생각합니다. 저는 월쩍과 닐라에 판매시기를 부유합니다. 저는 워쩍과 닐라에 판매시기를 받아로록 합니다. 이거 아주 오르기요. 제가 제일 맛있어. 黨필게 만드시 pairs. 자! gerçekten 제가 맛있나요. 메뚜이 받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춧가루가 정말 맛있어 고춧가루도 부탁드립니다 고춧가루가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가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가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가 너무 다른데 고춧가루가 있어 하지만 멋진 몰시켓 아이예요 아이예요 에이비닉이라고 불러요 에이비같은데 아내가 지금 입고 있었는데 뭐하는거야? 아는 그거? 떡볶이? 오오! 와 焼け方도 잘 어울리네 야っぱり 사수고専門이네 오오 엄청 엄청 응, 타레오 응응응 응응 응응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お肉が美味しいから 美味しい 응응 응응 아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맛있어 아! 고유는 고기 그래서... 지옥도 먹지 마세요 고유에 와사비 지옥에 찍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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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homemade crushing은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지 알겠다? 가로팥이 Water, 어떤 요리가 acord하기? 뭐하는지 생각해보니까요? 독특한 음식이 tãoọi요 고고먹는 게요 요새는요? 요새는 요새는요? 요새는 요새는요? 요새는 요새는요? 뭐지 알 bliss 위에 있는지 말까? 그리고 이곳에서 수와와 와라위가 있는 그런 식재도 있고 그런 식재도 있고 그런 식재도 있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뭐예요? 사이치사리예요 사이치? 네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는데 사이치사리예요 전부 맛있는 곳이에요 사이치사리예요 맛있어 왜 이렇게 타만에까도 먹었지? 맛있어 지금 똑같은 거 얘기하셨나요? 이 타만에까도 압센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정도만 먹으면 더 맛있죠? 음~~ 아! 맛있다! 음~~ 수와 같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하지만 이것과는 몸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본 간의 양념은 간장한 소스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안식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일찍을 못하거든요. 나는 지금 이곳에 앉아있을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관심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안좋아. 김은이가 해주는 것들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ㅋㅋ 하하하하 空気 山 山は毎日 大きくて 韓国の肉の味は おかずに食べさせたかったけど 正直に肉の味は同じですよね 日本でも韓国でも 韓国で食べたって その場所で食べたことに意義があるんじゃないか 周りの付き合わせが 違う オナ絶対出ない 周りの中で何が一番おいしかったんですか? これもね、おいしい あ、それおいしいですよ あ、お母さん、酢が好きなの そう、これはおいしかった あっさりしたのと 酢 おいしかった よかったです ああ 丼に入れてすんだね うん よかった よかったよかった 世界でチャートを話する人は 初めて見ました 何でもちょっと感動ですよ ああ、よかった これ牡蠣でしょ? はい、カキの ええ? ああ いただき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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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いしかったですね お母さん、おいしかったですか? はい、おいしかったですよ あの人誰?シャッチョーさん? はい、そういうのが それも新鮮だね 顔もね、素敵な場所を かつった 前に見てるから おばあしはそうですか? おばあしはそうですよ おばあしは大きい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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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すごいなんだ その人がなんか自分で感動した あのほら こんなのほら チョコットっていうのが 自然にできるようになってるってこと すばらしい だけど、そういう、日常に多く言っている 많이 죽었네요 이거 찍으러 왔어요 대박이야 이렇게 아... 아, 키크 마쓰리다 오! 싹이 싹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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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 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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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é pra isso 이렇게 해서 구머니의 한국 여행이 모두 끝났습니다 난생처음 한국 여행이셨는데 정말 즐거웠다고 하시며 딸이 사는 나라를 직접 봐서 보니 마음이 놓인다고 하시며 일본 돌아가셔서도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면 그날의 추억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구머니의 첫 한국 여행기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